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 만에 50%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자영업자들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은 27조 383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.7% 늘었습니다. 연령별로는 젊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연체액 증가율은 30대에서 62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6.59%로 가장 높았습니다.